이게 제가 가는 거리 중에서 제일 비싼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인거 같아 여기다 여기다 많이 문 닫았네 사람 많이 없다 추워서 그런가 보다 만두야? 어 이건 조개 껍데기다 개딱지다 개딱지 어 이건 성게다 어 이건 성게인데 불가사리도 파네 불가사리도 먹어? 불가사리도 먹어? 야 근데 이거는 문어다리는 이건 언제 찍은건지 모르겠다 불가사리도 먹어요 여러분 불가사리먹는다는거 처음 보는데 근데 가게들이 거의다 문 닫았어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래서 열어놨는데 절반정도 문 닫은거 같은데 전문 철판 오징어 한국사람들 많이 오니까 오징어 맛있어요 오징어 맛있어요 한국사람들 많이 오는거 같은데 한국사람들 많이 오니까 한국사람들 많이 오고 이거 많이 하는데? 이 네모난거? 얼었어 지금 추워서요. 이게 얼었어. 추워서 지금 얼었어. 얼마나 추우냐고. 밖에는. 불과 사유를 먹네. 희한한 동네에 있어요. 진짜로. 어이구야. 이거는. 어이구야. 개 절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튀겨놓은거야? 홍게인데. 홍게를 다리를. 홍게 몸통을 절반 해가지고 이렇게 튀겨놓은거 봐봐. 우와. 이거는 머근직스럽게 했네. 근데 이거 거의 다 밀가루 떡볶이인거 같아. 가리기. 근데 많이 문 닫았어요. 가리기를. 어. 여름에 해 갔다 왔습니다. 이거 맛있어요. 새우. 새우 진짜 맛있어. 청게 하나 맛있어요. 이거 청게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청게는 이 집이 좀 나은 것 같고. 끝이네. 네. 청진 맛있어. 청진 맛있어. 불과 사례를 팔아. 어. 이거 끝이네요. 여러분. 여러분 유명한 꼬치거리가 이게 다 끝이네. 원래 북착. 엄청 사람 많던데. 사진 보면. 여름에는 북척북척하던데. 없네요. 썰렁하다. 썰렁하다 이거. 난 너무 비수개 여행다니나봐. 저쪽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. 아까 아줌마가 맛있어요 하는 집에. 먹어봐야겠다. 근데 메뉴는 이 집이랑 그 집이랑 다 똑같아. 보니까. 다른 메뉴 파는 집이 거의 없어. 이 집이랑 그 집이랑 똑같은 거 파다. 첫번째 집에 만두 좀 먹어보고. 저쪽에 아줌마 파는 것 좀 먹어보고. 그래야돼. 한국사람들 많이 오는거에요. 청도에 한국사람들 진짜 많은데. 후쿠오카처럼 많은가봐. 생각대로 진짜 많이 오는거에요. 맛있어요? 이거요? 두부? 아 이거 두부인데? 하나. 4개 10원. 얼마에요? 4개 10원. 하나. 하나 하고. 오징어. 잠깐. 됐어. 문어. 됐어. 어른 그거 먹어보지. 오징어. 오징어 얼마에요? 오징어 10원. 문어 20원. 오징어 10원. 문어 20원. 오징어 1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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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해 놓고 그냥 불 꺼 놓고 막 있는데 여기는 계속 지지직 하고 있어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샀어 따뜻한 거 음 맛있는데 약간 중국향 좀 나구요 중국향 좀 나구요 중국향 나요 근데 그거 뭐고 음 두부조림하고 비슷하기도 하구요 근데 중국향 좀 나고 완전 두부조림은 좀 아니고 짭조름해 약간 짜 음 아줌마 오징어 하고 있다 아줌마 양념에서 오징어 하고 있는데 밥반찬이 괜찮겠다 밥반찬이 괜찮겠다 약간 짤 정도만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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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꼽 추가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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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들보들해요. 약간 예측 가능한 맛, 그 맛이. 오징어 볶음 맛이죠? 오징어 볶음맛하고 거의 같아요. 근데 오징어가 안 질겨요. 원래 좀 오래되고 하면 좀 질기고 하던데 구웠다 또 구웠다 하면 질긴데, 부들부들한데? 밥이랑 먹으면 딱 밥반찬이에요. 두부도 그렇고, 술안주도 괜찮다, 술안주도 괜찮다. 그렇게 막 짜지는 않은데, 약간 짭쪼름해요. 그냥 밥 없이 먹기에는 약간. 헬로우 오 아이니 오 아이니 하트 보내주세요. 여러분 제가 중국말 잘하지 않아? 할 말은 다 하잖아 여자들한테 와인이 뭐 할 줄 알면 돼 저 아까 입구 쪽에 있던 만두 먹으러 가봅시다 아까 입구 쪽에 만두집 가봅시다 왜 만두 하냐면 지금 만두가 막 연기가 훌훌훌훌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먹고 아 이건 뭐지? 크랩스프 패켓? 크랩스프 패켓? 아 이거 개모양 돼있네 개그런거 들어갔나봐 이건 개그거 개깍지로 맞췄네 하마치 얼마? 10원 이거는 10원 이거는요? 10원 15원 이거 원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부터 먹어볼까? 이거 뜨거운거 아니야 여러분? 안에 막 또 그거 먹고 물 터지는거 아니야? 뜨거운거 뜨거운거 이거? 아 아 뜨거운거 물이 뜨거운거 물 터지네 아 아 뜨거운거 아 뜨거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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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유명한 건데 그거 이거 티비에서 봤는데 이거 떠먹는 거 여기 아 아 아 이거 빨대로 빨아먹는 거야 이제 크랩스프라고 어 가자 가자 맛있어요 저 뒤에 친구들도 한국사람 새우 맛있어요 새우 하나 맛있어요 다 한국사람들이야 여기에 여기 꼬치와서 팔아주는 사람들 한국사람들이 비싸게 눈탱이 치고 이래서 비싸게 파나봐 추워 다음 목적지로 갑시다 여러분